1, 2, 3 구독과 좋아요 땡큐 올댓포커션 안녕하세요 올댓포커션TV의 손샌 손준호입니다. 오늘은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전화하려고 왔어요. 좀 항상 우울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조금 기쁜 얘기를 할 수 있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. 일단 저희 올댓포커션TV의 구독자가 드디어 1,000명이 넘었습니다. 어쨌든 1,000명이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. 그리고 저하고 이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강경호에게는 되게 저희 둘에게는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아주 소소한 선물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. 당연히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걸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의 대상에 한해서 한 건데요. 구독과 좋아요 몇 군데에서 제가 조금만 소소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정말 저의 수업이나 제가 유튜브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예요. 위키위키라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가운 베르다드 가운을 만들고 또 옆에 두고 있는 이 루아우 가운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회사인데 이곳에서 또 이 루아우 가운을 L100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를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가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운이라고 적으시고 연락처 연락처까지는 아니죠.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중에 뽑아서 또 선물을 전달을 할 건데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제품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그 회사 측에서 새 제품을 바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가운이 탐나시는 분들은 꼭 가운이라고 써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 아주 귀여운 선물인데요. 어 이렇게 미니 젠베예요. 미니 젠베. 이건 사실 뭐 장식용이에요. 실제로 연주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거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심지어 소리가 나긴 납니다. 근데 뭐 이걸로 어떤 젠베 연습을 하거나 연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근데 뭐 이거는 캡틴 박재홍 분이 이제 전달을 해 주었는데요. 어 이 친구가 이런 거 수입을 하다가 요새는 이제 이런 악기 수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어 이제 젠베가 이제 그 가죽을 잘 터지거든요. 이제 염소가죽이라서 더 어 그 가죽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혹시 가죽이 터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도 좋고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선물은 네 아프리카 마스크입니다. 요거는 요거는 실제로 진짜로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공예품으로 만들어진 마스크고 요거는 어 또 저랑 요새 같이 하고 있는 친구죠. 아토의 남윤식군이 이제 이벤트 선물로 기증을 해 줬는데요. 되게 예뻐요. 그러고 뭐 아마 이렇게 그런 손으로 다 깎아지고 칠도 한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. 이거 아마 장식용으로 이렇게 딱 두시면 아주 되게 어울릴 아주 예쁜 물건이니까 요것도 마스크라고 해서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 물건은 어 저희 올드앤버커션 스튜디오로 찾으러 오셔야 돼요. 그럼 제가 커피도 한잔 대접하고 어 어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. 까오는 직접 꽤 크기도 크고 하니까 바로 집으로 배송시킬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. 두번째 소식은 두번째 소식은 저희가 까오온 기초 33기가 또 오픈한다는 소식이에요. 어 항상 월요일마다 까오는 기초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로 날짜를 옮기고요. 요일로 옮기고 8월 19일 어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아주 어 8주동안 또 까오는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벤트지만 어 무료 수강권 또 두분들 드리고요. 어 이것도 뭐 까오는 무료 수강권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 이 답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뭐 여러 개 지원하셔도 되는데 뭐 한 분한테 여러 개 드릴 순 없으니까 뭐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 이 영상 많이 공유 많이 해주시고 또 카운 기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실제로 제가 어 온라인 레슨 올리긴 올리지만 어 어 약간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복습용으로 보면 진짜 좋은 게 온라인 어 제가 올리는 영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꼭 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으시길 권하고요. 어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방역수치 다 지켜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천명으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지만 뭐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깐요. 또 새로운 또 보여드리지 않았던 컨텐츠도 준비 중입니다. 그러니까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랑 또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강경으로 힘이 날 수 있도록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땡큐 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